아쌤으로 가야죠 여러분은 살아가야겠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노TV의 이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 없어서 빈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SD 퍼스트 건다 스티벌저에 나올 줄 알았는데 현 상황이 저한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줄이도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저기 일단 화장실 한번 들려구요 와 오늘 왠지 오크런스 첫 끗발부터 아주 개 끗발이라고 데이터 케이블 놓고 오고 또 데이터 케이블도 사오고 줄이 아직도 저렇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시어원 아빠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치지 건담 BST 버전 아니면은 엠지 버전을 좀 사고 싶었는데 혹시 저는 원래 엠지 빠여가지고 에이치지는 포 파이터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엠지 54,000원짜리 집어 썼는데 그냥 내려놨습니다 네 또 어쩌겠어요 여러분 허투를 샀죠 보니까 넷플릭스 내가 산 거 두 개의 기체하고 오늘 극장판 뭐 하나 하고 사이코 사이코건단 아 그래서 허투를 돈 쏘우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디 갈 거냐면은 용산 아니 저기 왔으면 딱 두 군데 둘러야 되잖아요 용산 건넘베시대랑 이거 아쌤 하겠죠 구름다리 건너서 주차장 넘어서 조금만 또 운동 삼아 좀 걷는 겸 해서 갈려고 해요 오늘은 역대 줄이 길었어요 진짜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윤호의 오픈너는 좀 그래도 중성 김에 그래도 하나라도 더 사갈까 했는데 만약에 틀릴 수 있으나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RG 1.0이 하나 더 했었구만 치러도 모르겠는데 RG 1.0이 하나 더 지고 왔으면 이제 4개가 됐겠죠 3개도 충분하고 틀리시대면 아 있었으면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틀리시를 못 산게 그때 당시 아버지 제사 때여가지고 제가 오픈을 하러 여기 온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빈손이구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산 아이파크 경을 나와서 이제 음 거기가 알죠 아세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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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마비 아세마비 뭐 혹시라도 두템 할거 있으면 독점하고요 없으면 없는대로 다시 집에 가야될 것 같아요 뭐 운동삼아 왔다고 쳐야죠 이렇게 운동이라는게 일한 새벽부터 온 그 시간대여가지고 아 잠깐만 좀 가야돼요 네 아무튼 배고픕니다 일단 빨리 후다닥 아 커피 하나 좀 들고 어 이쪽이 아니구나 어 얼른 나가지 아무튼 아세마비에서 뵙도록 하죠 아 근데 SD 퍼스트관던 키티 왜 안나온거야 진짜 나 그거 하나 보러 하나 보고 왔는데 근데 요번에 확실히 용산 건담베이스가 또 불의에 사고가 날까봐 좀 그 일하시는 인력을 좀 많이 중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담베이스 안에서 우리 포징맨 그분의 목소리가 와 고정확하게 깔려 1인 1개 고맨의 뭐 뭐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은 리바이라도 계속 나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아무튼 오늘 어 용산 건담베이스 어 아이파크몰 새벽에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왔는데 뭐 결국 제가 구하고자 하는건 못 구했지만 뭐 괜찮아요 다음주 모르죠 뭐 다음주에도 나오겠지 뭐 이제는 이제 다음주 토요일에는 좀 더 일찍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오늘은 각자 구 2주만에 2주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출발해서 왔더니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앞에 내 앞줄에 내가 KFC 앞까지 앉아있었어요 아무튼 아세마비에서 아세마비에서 가겠습니다 안녕 컴인퓨 컴인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